의문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딱딱하지만 조금 깨도 됩니다 이렇게 됐죠 어린애 장갑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와따 감사합니다 물는 거 좋아지 알겠다 이거 잘 씹어서 올해 이베추 갖고 김장 해먹어야지 교과서 해먹어야지 이쪽에 미리 부어줘 여기 절대 안 왔는데 계단 올라가고 있어 동기야 혜진아 심으러 가자 부부러워요 발명이 돼서 다 부러웠어요 누나 한글 배추 하나 더 줘 독질이가 죽은 거 같았단 말이야 누나도 죽어 나가고 있어 누나 누나 복싱해 지금 목욕 중이야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심으러 갔어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좋았어요 희생도 되는 거 같았고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할머니랑 같이 긴장할 거예요 먹보기 많이 할 거예요 김치 아빠 사랑해 엄마 파say이요 sinking 우리 가을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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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 한 이곳으로